할렐루야 11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가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축복하사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용기를 당해 복불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상담 잘 선택하고 너네들 상담을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당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같은 일의 자의 위로를 빌라 설립을 sweeter 자리 기는 자는 상과들이니 너나 친친 활본을 조지 않아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신이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원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원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아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냐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쓴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향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 이니라 아멘 잠원 1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마 다른 쭉 말씀들은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 아 그치 이렇게 해야지 쉽게 이해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행동해야 될 것인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쵸 뇌물은 그 받는 자에게는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자신을 너무 행복하게 만듭니다 누가 나한테 뇌물을 줍니까 공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돈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어떤 뇌물로 내가 뭔가를 받을 때 내가 노력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가 얻는 것이기에 누구라도 뇌물을 받으면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는 것이죠 보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뇌물을 주게 되면 뇌물을 준 사람의 어떤 방향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은 막힌 길을 뚫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뇌물은 일의 진행 방향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 8절의 말씀은 뇌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로 한 문장이지만은 자세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고 그리함으로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8절의 말씀을 이해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뇌물을 주란 말인가 뇌물은 이러한 능력과 이런 힘이 있기에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은 순리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일은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뇌물이 있는 순간 그 일은 순리대로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뇌물이 원하는 곳으로 뇌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의 결과가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뇌물을 준 자만 유익을 보는 쪽으로 일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잘 되고 있는 것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뇌물은 사람의 인생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뇌물을 주어서도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석을 얻었으니 뭔가 좋은 것 같고 또한 뇌물을 준 자도 뇌물을 줌으로 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기에 뭔가 좋은 것 같지만 그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고 결국은 준 자나 받은 자나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모두에게 나쁜 결말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쪽으로 되어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뇌물은 꼭 어떤 돈이나 비싼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무언가 상대방에게 그의 상응한 어떤 영향력 어떤 입김 어떤 푸쉬를 한다면 그것 또한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뇌물을 주지도 마시고 뇌물을 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뇌물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누구나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뇌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조심히 여기고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음으로만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여전히 주님의 말씀 위에 거하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 깨끗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뇌물이란 것은 당장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의 방향을 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주는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것이고 받는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주는 이 받는 이 모든 이들을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 옆에 섰을 때 말씀에 비추어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이마 없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